이번 새 자동차를 어떻게 광고할까요?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? 왜 텔레비전 광고가 좋습니까? 비쌌지만 효과적입니다.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? 이번 새 휴대전화를 어떻게 광고할까요?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? 왜 인터넷 광고가 좋습니까?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이번 새 휴대전화를 어떻게 광고할까요?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? 왜 인터넷 광고가 좋습니까? 제작하는 것이 쉽습니다. 좋아요. 생각해 보죠.